아 지금 수영하고 왔는데 추워요 아주 아 자 발게 되어있어 아 뜨거워 아 아 야 이거 물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서 제가 방금 수영을 하고 왔습니다 아 우리 둘째 아들이 끓인 누가 여기다가 쓰레기 버렸어 쓰레기 버리지마 보리도 왔습니다 보리 우리 둘째 아들 아 우리 막내딸 여기 큰아들 오우 수빈이 그게 많이 먹어? 아 꺼내줍니다 꺼내줘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마셔 어때? 짜파게티 아 뭐 먹었네 먹어야 먹어야지 야 드세요 이 새끼야 히쳐먹어야 그러지 뭐 먹어야지 으 으 으 으